이런 말하면 물론 사람의 머리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겠지만 기억력의 차이가 아이큐를 반영 많이 합니다. 실제로 물론 수학적인 분제풀이 능력은 다른데 내가 수능 강사할 때 대원외고 서울대가 이런 것들을 관여 쳐 보면은 천재가 있어 달라 그래 아이큐 100 하고 있잖아 150은 숫자 50 차이가 아니라 한 10배 차이 나는 것 같아 기억력의 세입어 능력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 그렇더라고 내가 가르쳐 보면 얘는 왜냐하면 내가 수능 국사 서울대 갈 애들 있잖아 국사 필수라서 내가 전환기 입시하고 날 때 대구에 가면 대구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중에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수석 학교 서울대 많이 나오고 대개 서울대를 많이 보냈는데 내가 그냥 서울대 국사는 그때 내가 독점했거든 그래서 걔들 가르쳐 보면은 대개 똑똑한 애들 많아 물론 차이가 많아 서울대 가는 애들 중에서도 차이가 많은데 가끔 천재들 몇 명 만나보면은 걔들은 수업 한 번 하잖아 4주 지난 뒤에도 톳이 하나 틀리고 그대로 내 말을 기억 다 하는 새끼도 있고 무서운 놈도 있어 실제야 어쨌든 공부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유전인 자가 96% 입니다 어 선생님 어떡해요 아이큐 차이도 인정해야 되고 그 차이에 따라 행복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초중학교 때는 다 뭐 서울대하고 다 고집회사를 갔지만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기 자아 자기 능 자가 진단을 해 가지고 여기 왔잖아 그 능을 합격할 수 있는 게 9급 할 애들은 9급 하고 왜냐하면 업무가 달라요 너는 농담 아니고 7급 했는 애 중에서 5급 할 수 있는 애인데 어떤 애 일부러 7급 하는 애도 있다 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이 수업은 7급 됐는데 없겠지만 내가 그 말 많이 해 9급 애들 중에서도 7급 하고도 남을 만큼 똑똑한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 다 100%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도 들고 자네들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소방관 될 애들은 소방끼리 경쟁하는 거고 숭경하는 애들끼리 경쟁하는 9급은 9급 하는 애들끼리 경쟁이야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잘하면 합격하는 거잖아 이미 자가 진단에서 이미 자기가 5급 할지 9급 할지 7급 할지 다 결정해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나는 내 수업 듣고 더 열정적으로 더 잘하면 합격한다 상대적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9등급 뭐라도 연락하지? 숫자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9급 공문이든 5급이든 간에 직접 격을 쓰니까 숫자나오는 항상 외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시험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암기다는 거 무조건 암기입니다 암기가 곧 공부고 공부가 곧 암기입니다 그래서 그 암기를 잘하는 방법 선생님 저는 암기를 못하는데요 하면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반복을 하게 되면 저절로 암기가 된다고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복이다 알았지?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잘 따라오고 있어요 현장분들 지금 이런 분들 계세요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좀 재미가 덜합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 마스크 좀 사주면 좋겠는데 사줄 수가 없죠 너무 많아서 10만 개 사면 돈이 10억 되고 우진하면 어떡하나 현장분들은 제가 오면 노량진역에서 되게 싸게 파는 데 가서 아까도 500개 사와서 마스크라도 하나 사드렸습니다 자랑 자 민정문서 마무리 지어 드리겠습니다